빵빵 빵 하준아 하준아 이거 뭐야? 쿠폰 무슨 쿠폰? 효도 쿠폰 효도 쿠폰 효도 쿠폰 효도하는 거야? 어 이거 태권도장에서 한 달에 한 장씩 주는 건데 우리가 쓰는 거야 이거 진짜 다 해주는 거야 여기 있는 거는 뭐 있는지 한번 볼까? 자 손님 누우세요 아빠 안마 좀 해주세요 여기 올라가서 하준 마사지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하린이도 효과야 누가 더 잘 버티나 해보라 걸음마 걸음마 어우 야 너 침 완전 뛰어 정하준 아우 시원해요 아 하린이 있으겠어 아빠 시원하세요 아우 시원해요 중심을 왜 이렇게 잘 잡아요? 아저씨 서커스단에서 오셨어요? 아우 시원해 잘한다 잘한다 아우 시원해 잘한다 아우 시원해 잘한다 아우 시원해 잘한다 두번째 쟤는 누구 그렇게 재밌어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